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소통맨 박영석입니다 지금도 막 수많은 댓글들이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밌게 리포트들 보면서 시장 보면서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시장에서 궁금한 내용들 한번 저와 함께 한 3, 40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맨이 무슨 소통맨이냐 궁금하시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소박하나 통 크게 정리하는 소소하지만 소소하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지만 뭐 시원시원하게 또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도록 저희 팀장님께서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님은 영화계로 가야 하지 않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이슈부터 한번 볼까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게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국내 증시 점검 금리 상승 부담 속 쉬어가기 뭐 최근에 한 3일 동안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일단은 뭐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쉬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쉬어가는 흐름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락 추세의 시작보다는 쉬어가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밀린다기보다는 뭐 조금씩 그 쉬어가지 않을까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BK 투자증권에서 어 지금의 뭐 시장을 보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파는 것이 이번 주에 또 그것도 있잖아요 만기일도 제가 알기로 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흐름도 나타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는 IBK 투자증권에서는 좀 쉬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지 투박한이라고 올려주시는데 그쵸 그냥 이런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원래 셔츠도 안 입으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파일럿이기 때문에 셔츠 입고 진행을 하는 거고 뭐 2030부터 해가지고 4050, 6070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과정 속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여전히 유효한 인플레이션 포트폴리오 요즘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뭐 금리 상승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 그 안에서는 또 그러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사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방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차례 인플레이션 상승 시기에 업종별 성과를 살펴보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높고 승리율이 좋은 업종은 화학, 조선, 에너지, 소매유통, 비철금속, 철강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막 너무 투자하고 싶어 이런 종목들은 많이 아니잖아요 예 뭐 요즘 뭐 뜨고 있는 거는 당연히 반도체나 2차전지 자동차일 수밖에 없는데 요즘 인플레이션 상승 시기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이쪽에 관심을 갖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노후부자대기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장세라는데 동의합니다 1월 대형주 장세도 좋아요 1월에도 대형주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오늘 어떤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볼까요? 빅히트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네요 빅히트 왜 오르죠? 빅히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빌보드 석권했다고 하네요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아니 다이너마이트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1위를 하고 있나 봐요 아 역시 주주분들 상당히 축하드리고요 아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었네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구나 뭐 아무튼 빅히트는 빅히트고요 자 안에서 보면 한화생명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SO1 이런 애들이 아마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요? 화학, 조선에너지, 소매, 비철금속, 철강 뭐 빅히트도 어떻게 보면 소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SO1 그리고 밑에 롯데쇼핑 이런 것도 소매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파일럿이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파일럿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점심 드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채팅하면서 점심 뭐 먹을까 점심 시킬 거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채팅 치면서 노는 거죠 저는 이렇게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알아요 그거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심심하실 때 채팅 한 번씩 쳐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요즘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동학개미분들께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도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하네요 다 보이냐고요 아 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집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틈틈이 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채팅하면 또 재밌거든요 몰래 이제 팀장님 몰래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또 그런 거 잘 돼 있잖아요 그 이어폰 같은 거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만약에 이게 mp3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폰 막 감아가지고 크게 튼 다음에 이 필통 같은 거 있죠 필통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꼭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러고 있는 애들 보면 공부하는 척 하면서 꼭 mp3 듣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예 여기 귀에다가 다 꽂으면 되니까 예 뭐 아무튼 이상한 소리 했고요 귀요미 수정 씨는 어디 가느냐고요 귀요미 수정 씨는 이따가 나옵니다 임시필명님께서 삼성전자 더 가지 않을까요 유튜브에서는 네일행복님께서 삼성전자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25%입니다 어 다 죽나요? 그쵸 아무래도 우리 그 동학개미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15만 전자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도 있네요 그래서 봤더니 12만 원짜리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1월 11일에 나왔고 이틀 전에 나온 거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 말 대잔치냐? 네 맞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예요 10만 전자까지는 일단 고합니다 퇴촌 선생님께서도 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2만 원으로 보고 있길래 왜 12만 원일까? 한번 봤더니 뭐 PBR을 높인다고 하고 어 그리고 MSCI EMG수 조정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 탑픽인 거는 뭐 누가 뭐래도 당연한 얘기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40%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퀄컴, 대만의 TSMC 등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서 삼성전자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싸다 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기사로는 TSMC보다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졌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삼성전자 TSMC 음... TSMC와 격차 해소 가속도 뭐 딱히 그런 건 없나요? 밸류에이션이 거의 비슷해졌다 아니면 TSMC 역전했다 뭐 이런 거 있던데 이렇게 제가 막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기사를 미리 찾아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 링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제가 채팅 딱 피드백 받아서 바로 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는 신중히 파운드리 설비 투자는 공격적으로 요즘에 아무래도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보다는 파운드리라든가 그 비메모리 쪽에 반도체 관련된 얘기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기대감도 쌓이지만 또 논란도 여전히 많다라고 하네요 이런 게 생방의 맛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사기에는 진짜 무서워요 하지만 오르면 좋죠 그래서 다들 뭐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올해도 이제 설비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또 인텔의 7나노 파운드리 파트너 계획이 곧 발표되는데 인텔에서 요즘 점점 삼성전자나 뭐 TSMC 쪽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주고 있다면서요 파운드리 너희가 좀 해줘라 우리는 설계만 할게 만드는 건 너희가 해줘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텔이 TSMC를 뭐 좋은 파트너로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그걸 따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그 CES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갤럭시 21 시리즈인가요? 제가 20 시리즈 갖고 있는데 이제 21 시리즈 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엑시노스라는 새로운 칩을 또 출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기대감이 있다고 해요 삼성전자 엑시노스 2100 발표 1월 12일에 삼성전자 새로운 스마트폰 AP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폰 AP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여기에 들어가는 CPU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CPU가 제가 알기로는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엑시노스 2100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CPU나 GPU나 NPU나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재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저는 잘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가님 오시면 나중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5G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칩 같은 거 신형 엑시노스 칩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쪽에서 이제 퀄컴을 앞서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텔에서 파운드리를 받아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 10만원 12만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건 목표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듣게 되는데 그게 제 매력이에요 여러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듣게는 되는데 어 끝나고 나면 어 뭔가 남네 기억에 남네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혹시 반도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박유학 연구위원님 제가 또 전화 연결은 전화번호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댓글로 지금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피드백이 됩니다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DB 하이텍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주문이 엄청나게 밀렸다면서요 DB 하이텍 주가나 한번 볼까요? 아 오늘은 조금 쉬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하루 정도는 충분히 쉴만하죠 그렇죠? 어 며칠 동안 오른 거죠? 1, 2, 3, 4, 5 5거래일 연속 오르고 하루 동안 오늘 조정을 받고 오 전에는 엄청나게 올랐네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야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10% 급등을 했었습니다 유영도님께서 실실 웃음이 나는 방송입니다 재밌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제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막 우리 지금까지 아침까지는 각 잡고 봤잖아요 아 내가 뭘 사야지 어 이분들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 이거 진짜 오르려나? 어 이건 어떤가요? 근데 저랑 함께하는 방송에서는 이제 좀 각을 풀고 점심 먹기 전에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리포트들 보면서 이렇게 시장 보면서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저희나 뭐 여기 전문가님이나 연구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채팅창에도 고수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보태주시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거기서 또 배워가는 옛날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갑자기 또 이세기까지 나는데 그 안정환 선수가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에 이적을 해서 거기 가서 뛰지를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못 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정환 선수 요즘 경기를 못 뛰는데 경기력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리에이에서는 벤치에만 앉아있어도 그게 내 실력이 늘어난다 거기서 지단, 호나우드 뭐 이런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배운다 이거 얘기를 왜 했냐?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채팅창에서 여러 고수분들과 저와 함께 이렇게 소통회장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움이라든가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잘생기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소통하는 방법 좋아요 신선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채팅을 제가 읽어드리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생기셨어요 하면 무조건 읽어드립니다 아시겠죠? 황여준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카바이님 아따 말 잘하시네 고맙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채팅을 치고 있는 방송 그게 제 매력입니다 서서히 쓰면 들 거예요 자 반도체 얘기들 한번 봤으니까 오 그 와중에 코스피 또 올라가네요 제가 뭐 방송을 해서 그런가 여러분들 주린이들과 우리 동학 개미분들 힘을 많이 모아주세요 1230720님 송중기 딱 쳐주셨는데 이런 거 제가 무조건 읽죠 제가 무조건 읽죠 갑자기 미소가 갑자기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네요 그 승리호 요즘에 넷플릭스로 공개된다고 하는데 와 나 타이밍 기가 막혔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이 콘텐츠 관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송중기 쳐주셔가지고 콘텐츠 관련 주들을 한번 볼까요? 요즘 흐름이 어떤가요? 스튜디오 드래곤 아 0.1% 오늘 좀 아쉽네 아 조금 조정받고 있고 에이스토리요? 8.12% 어 뭐야 아 경고 종목이다 아 죄송합니다 저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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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다른 거 눌러놓고 이제 0101 누르면 아 그쵸 CJ, ENM ENG가 아니죠 0.83%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쿠팡 쿠팡이 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면서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손정희 님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셨고 쿠팡이 요즘 뭐 돈 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쿠팡 배송부터 시작해서 쿠팡 이츠 요즘에는 OTT라고 해서 여러분도 그 오버 더 탑인가요?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신청하면은 거기 프로그램들 쫙 깔리는 뭐 그런 서비스도 쿠팡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쿠팡이 근데 나스닥에 상장을 하긴 하죠 그것도 한번 볼까요? 상장 추진인데 국내 두고 올해 나스닥 입성하나 예비심사 통과 아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예비심사 통과가 정확히 뭔가요 여러분들 쿠팡 플레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버 더 탑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했네요 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나스닥 상장에 앞선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또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주고 야 쿠팡에 대한 관심이 진짜 크게 커요 여러분들 주관사도 골드만삭스 보도해주는데도 블룸버그 통신 투자는 또 손 마사요시 와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사실상 구분응선을 넘은 거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3월 나스닥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 오는 3월이요? 오 엄청 얼마 안 남았네 다다음 달에 상장할 수도 있겠네 국내 증시를 두고 굳이 나스닥행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수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에 아직 비슷한 업종의 상장사가 없다 오 그래요? 적자 규모를 감안해서 아 맞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의 실적은 제가 알기로 적자가 계속 좀 누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언제 이제 흑자로 전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가가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마존 같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가치로 증시에 입성할 가능성이 크다 야 이거 조금 아쉽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선례들이 있었으면 쿠팡이 우리나라에 입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쿠팡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리포트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있어요 쿠팡 나스닥 상장 좀 아쉽네요 나스닥 상장하면 다른 쇼핑몰 생각할 수도 아 그래요? 오 노후부자 대기님?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왜 우리나라를 버렸어? 뭐 이런 걸로 이제 쿠팡 버리고 나도 다른 데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가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애국자시군요 아 애국자라 무슨 상관이죠? 이상한 말 계속하네 자 그 뭐지? 미래에셋대우에서 이것도 1월 11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쿠팡의 상장 가시화 온라인 시장 재편의 시작이다 나스닥의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기업가치 내부적으로 400억 달러 시장 내에서는 250에서 300억 달러 언급 중이다 지속적인 수수료 수익 증가 물동량 증가에 따른 택배 단가 하락 뭐 이런 거 다 우리 아는 얘기 아닌가요? 드디어 재편이 시작된다 2021년 온라인 재편 온라인 시장의 재편이 시작된다 소매 시장 내 점유율 상승 기업 주목 사실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그냥 나스닥에다가 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국내에 있는 소매 기업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쿠팡과 이마트가 대표적이다 쓱닷컴과 쿠팡 11번가 이베이 위메프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종목이 동반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시가총액이 현재 5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 일단 국내에서는 쿠팡보다 뭐 일단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우량한 기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나스닥에서 나중에 관심 갖고 사야죠 페일블록원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삼바도 원래 나스닥 상장하려 했었다는데 아 당연히 나스닥 상장이 좋다고요? 그쵸 그래서 삼바는 코스피에 상장하고 그 다음에 삼뭐죠? 그것도 삼바인데 삼성바이오 에피스 에피스가 이제 미국에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고2고님 쿠팡 상장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영향 없을까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이마트를 좀 봤고요 롯데쇼핑 한번 볼까요? 이야 3.70% 오늘도 좋고 어제도 좋네요 차트 내가 아까 차트를 꺼버렸구나 야 어제 이거 진짜 좋은데요? 롯데쇼핑 아 그리고 또 최근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 이렇게만 보면 진짜 좋지만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좀 많이 아쉽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보면 더 그렇죠? LG화학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도 지금 안 보일 상황인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그나마 좀 발동이 늦게 걸렸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텔신라 소비주 아 이런 것도 아직 잘 안 움직이네 또 어떤 거 있다고요? KTH요? KTH? 어 뭐야? 아 주의 종목입니다 주의 종목 아 그래요? 이런 건 얘기해도 된다고 하네요 쿠팡 관련주 쿠팡 코스피 상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뭐 요즘 포장 관련도 올라간다며요? 대형 포장, 테림 포장 근데 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랑 우리나라 제지주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두 군데 다 상장 가능할 거라고요? 페일블루거님께서 TSMC나 다른 외국 기업들 모두 자국과 나스닥 동시 상장 그쵸? 뭐 이슈가 계속 되다 보면은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장을 동시에 해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적절한 투자처가 하나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좋아할 수도 있겠죠 동방도 한번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동방, 와 이거 뭐야 오늘 주의 종목이네요 오늘 상한가 같네요 뭐 아무튼 쿠팡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도 오르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뭐 CJ E&M 요런 애들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누가 수혜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그 한국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이 이렇게 나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어떤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국내 시장에도 또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갖다 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마지막으로 리포트 준비했던 거 하나 보고 정리를 하면요 오우리나 연구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2020년 12월 28일에 올라왔던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쿠팡이 이제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를 런칭하고 있다 이게 좀 웃기긴 하지 않나요?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제 뭐 갖다 주는 기업 어?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했나? 우리한테 물건 갖다 주는 느낌으로다가 콘텐츠도 갖다 주는 거죠 오 요런 생각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쿠팡 가입자들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구독 경제로 쭉 가려고 하는 아 그리고 제가 또 들었던 게 카카오톡도 그런 거란데요 카카오톡에 구독을 하면 그 구독 경제 시스템을 해가지고 뭐 얼마를 내면 이모티콘이 몇만 개가 뭐 며칠 동안 쓸 수 있도록 무료로 전환해 주는 그 이슈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사람을 끌어모은 기업들 중에는 이렇게 구독 경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쿠팡도 그런 의미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일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식 런칭한다 밝혔다 기존 로켓 와우 회원들에게 월 2,900원의 멤버십 비용으로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어티티 서비스 또한 추가될 예정이다 가격이 좀 싸다고 하던데 한계로 다섯 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넷플릭스 9,500원, 웨이브 7,900원 넷플릭스가 1인에 9,500원 맞아요? 나 이거보다 조금 낮게 하는 것 같은데 매우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뭐 이래서 쿠팡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스닥 상장 이슈도 있고 OTT 서비스 이슈도 있고 쿠팡이라는 기업들이 얼마나 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신다면 계속 긍정적인 이슈들을 들을 수 있겠죠? 페일블루건이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고 쿠팡 와우는 또 뭐예요? 쿠팡 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구나 써니앤앤님 갓팡이라고 갓팡인가요? 저 라라랜드 진짜 좋아하는데 라라랜드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네요 넷플릭스 화질 따라서 가격 나눠져 있다고요? 어 맞아요 화질 따라서 좀 나눠져 있고 요즘 OTT 최소 2개쯤 보는 듯 그쵸? 저도 이제 넷플릭스랑 그 다음에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다른 거는 이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와차나 요즘 와차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랑 와차의 차이가 그거라던데 와 이런 것까지 있어? 이게 넷플릭스고 와차에는 와 이런 아 뭐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와차랑 넷플릭스랑 컨텐츠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두 개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아 와 넷플릭스랑 왓차랑 웨이브를 다 본다고요? 돈이 많으시네요? 투자 좀 많이 하시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막 어처구니없게 막 계속 보다 보니까 방송이 30분이 지나가 있죠? 예 이렇게 훅 지나가는 그런 방송이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제 그 댓글이 오늘은 많이 안 알려져서 이제 뭐 아침에 생방송 보시다가 끄신 분들도 있고 식사하러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댓글이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댓글을 이런 이 영상이 나중에 이제 편집이 돼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또 많이 들어가서 구독과 아니 구독은 됐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됐고 좋아요와 댓글 계속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 방송도 편성이 늘어나고 또 나중에 또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언젠가는 막말로 뭐 짐 로저스도 여기 와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짐 로저스랑 함께하는 방송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응원과 축하의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성님 첫 방송 재밌었어요 또 만나요 좋아주식님 멋있어요 귀여워요 하셨는데요 뭐 괜찮았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뭐 마지막으로 축하의 박수 또 뭐 키키키키키 뭐 고생하셨어요 이런 것들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일단 파일럿으로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소박하나 토크게 정리한다 소통맨 다음 시간에 또 정규로 편성이 돼서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다음 주에 또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 계속 남겨주시고요 아 유튜브 댓글 막 올라오고 있네요 앵커님 목소리 때문에 듣게 됐어요 유영도님 기대하시겠습니다 재밌네요 영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금방 가네요 괜찮아 잘해서 감사해요 태촌 선생님 애청 미래컴 고생하셨어요 벌써 가 나요 아 이게 이게 나와야지 벌써 가 나요 이런 게 나와야죠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볍게 진행해봤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늘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치시면 돼요 그 영상 올라올 때 늘려주세요 박명수님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많이 나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길 네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통맨은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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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치 판매 수수료 0원 너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